나스닥 3.55% 상승 2022년 3월 12일 목요일 시장입니다. 후원은 유튜브 멤버십으로 부탁드립니다. 야수의 심장 투자법 종목과 최근 JD부재연구소 투자 현황을 알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동영상 아래 댓글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 체인저 일리권이 절찬리에 판매 중에 있습니다. 2022년 3월 JD부재연구소 14개 공지를 합니다. 부동산 강의와 부동산 주식 패키지 강의는 3월 7일서부터 이번주 월요일서부터 이번주 일요일까지 모집을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동영상 아래 댓글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욕마켓워치 6가 10%대 발락 주식 올라가고 채권 달러 떨어졌다 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3.55% S&P500 지수는 2.57% 다우전스 지수는 2% 상승하며 오거레일만의 3대 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나스닥 3.55% 상승 대응 3가지 옵션 어제 상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번째가 유가 하락입니다. 유가 하락이 큽니다. 산유국들이 증산한다고 했고 유럽연합에서는 비축해놓은 가스가 겨울을 날기에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WTI 가격이 12.1% 폭락하며 108.70달러까지 떨어지자 인플레이션 우려가 줄어들면서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두번째는 비트코인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가상화폐 제재의 수위가 예상보다 낮다고 생각해 비트코인이 9% 폭등했습니다. 위험성으로 심리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세번째는 젤렌스크의 입입니다. 이번에는 젤렌스크가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나토가 입 주지는 않겠다. 이것 때문에 주가가 올랐습니다. 위험 요소입니다. 유가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 가만히 살펴보면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고 유가가 앞으로도 러시아 원유를 대체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중동, 미국, 캐나다 등의 최대치 원유를 뽑아내야 겨우 러시아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아직은 인플레이션 우려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도 러시아의 원유 금수 조치로 인해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압박이 있을 것입니다. 두번째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입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았고요. 협상 정도 한다는 것입니다. 3차 협상도 성과 없이 깨졌습니다. 4차 협상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를 지속적으로 제재할 것이기 때문에 러시아의 디펄트 우려도 있고요. 그리고 러시아를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제재할 것이기 때문에 스위프트에서도 빠지고 유럽의 은행들이라든가 아니면 미국의 은행들 이런 은행들이 언제든지 파산의 위험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의 국채를 많이 사놨다면 말이죠. 세번째는 오늘 CPI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입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오늘 10시 30분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는데요. 7.9% 예측하고 있는데 8% 이상 나오면 시장에서 또 급락할 수 있습니다. 네번째는 연준의 금리 인상입니다. 연준이 다음주 15일 16일에 FMC 회의에서 0.25% 금리 인상을 할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금리 인상이 된다면 아무래도 기술주들의 압박을 받을 것입니다. 그전 같으면 경기가 좋아져서 금리 인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올랐죠. 그러나 이번에는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반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지금이 바닥인지 아니면 데드캣 바운드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예측하는 것은 누구나 하지만 결과는 누구나 틈입니다. 따라서 예측으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로 대응해야 합니다. 첫번째 서브 이슈입니다. 대응 3가지 옵션입니다. 어제 나스닥이 올라서 포머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첫번째 마이너스 50% 대책입니다. 금리 인상 시기이죠. 애플은 전고점 대비 전고점 182.01달러에서 전고점 대비 5% 떨어질 때마다 말뚝바퀴 하는 옵션으로 하는 것이 첫번째 대책입니다. 이것은 제가 말뚝바퀴를 지난번 마이너스 3%가 떴을 때 이런 식으로 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한 것이고요. 마이너스 5% 대책은 지금 금리 인상 왜 그럼 마이너스 50% 대책을 썼냐라고 했을 때 이것은 지금이 금리 인상 시기라고 본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다음주 15일 16일에 FMC 회의에서 최소한 0.25% 금리 인상이 확실시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3%가 끝나려면 2022년 3월 7일에 마이너스 3%가 떴으므로 4월 8일이 되어서야 끝납니다. 그러니 15일하고 16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이기라고 본 것이죠. 금리 인상 했을 때는 최대 맥스 50%까지 떨어질 것을 예상하고 말뚝바퀴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마이너스 50% 대책은 5% 구간 떨어질 때마다 말툭바퀴를 합니다. 매수한다는 얘기입니다. 말툭바퀴는. 마이너스 3%가 뜨고 종가가 2022년 3월 7일에 애플은 159.30달러로 끝났으니 20% 구간이라는 것이죠. 지금 159.30이니까 여기와 여기 사이니까 말툭바퀴는 주식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20%의 주식수를 갖고 있고 나머지 80%는 다 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의 말뚝을 받고 그리고 남겨두고 그리고 80%를 매도해서 현금을 확보합니다. IAU나 TLT로 해지해도 됩니다. 현대 포지션은 애플 20% 달러 80%가 맞습니다. V자 반등 리밸런싱은 두 구간 상승이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현재가 163.81달러다 이하라면 이게 얼마까지 올라가야 되냐. 두 구간 상승이다 보니까 하나 둘 182.01달러까지 올라가야지 됩니다. 이 전략은 포모는 없으며 자신이 포모가 없다는 얘기죠. 나는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며 안전을 추구하며 그리고 안전을 추구한다면 이 전략을 쓰기 바랍니다. 애플은 20% 달러 80%가 현재 포지션이고요. 5% 떨어질 때마다 10%씩 매수 말툭바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V자 반등 리밸런싱은 182.01달러일 때 전략 매수합니다. 두 번째는 마이너스 25% 대책입니다. 현재를 제로금리 시기라고 본 것이죠. 엄밀히 따지면 지금은 아직 연준이 0.25% 금리를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금리 인상 시기가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은 마이너스 25% 대책을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5% 대책은 2.5% 떨어질 때마다 말툭바퀴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산다는 얘기입니다. 말툭바퀴는 주식을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긴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3%가 뜨고 종가가 2022년 3월 7일 애플은 159.30달러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159.26달러 이하가 아니라 30으로 끝났으니까 40%의 말툭바퀴 그러니까 40%의 주식을 갖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 60%는 달러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포모가 두려운 사람이라면 이 대책을 지금이라도 쓰시기 바랍니다. 만약 애플 20% 달러 80%를 갖고 있다면 애플 20%를 장전에 사서 애플 40%를 만들고 달러 60%를 만들면 됩니다. 오늘 10시 30분에 CPI 발표가 있으니 물가가 8% 이상 올라가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에 그 전에 낯삭은 크게 오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애플 40% 달러 60%를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애초에 이렇게 하지 못해서 손해는 조금 볼 것입니다. 그러면 손해는 얼마냐 제가 계산해 보았습니다. 162.95달러 오늘 종가죠. 거기서 159.30달러를 뺀 다음에 다시 나눠서 159.30달러를 나누면 상승률이 나오고요. 거기다 100을 곱하고 거기다가 원래 20%의 애플을 갖고 있었는데 원래 40%를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면 20%만 손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산식을 곱해보면 0.46%가 나옵니다. 총 자산의 0.46% 손해입니다. 아주 큰 손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162.95달러가 오늘 종가인데요. 오늘 10시 30분 전에 애플이 애프터마켓에서 162.95달러보다 더 떨어진다면 이것보다 손해를 더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포모가 두렵다면 오늘 무조건 CPI 발표 전에 애플 20%를 채워서 40%를 꼭 만들기 바랍니다. V자 반등 리볼런싱은 두 구간 상승이니 172.91달러 이렇게 여기서 하나, 둘, 172.91달러를 넘어가면 이때 나머지 40%도 몰빵, 나머지 60%죠. 60% 현재는 애플 40%, 달러 60%를 갖고 있어야 되니까 60%를 전량 애플로 몽땅 매수하면 됩니다. 결론입니다. 포모가 두렵다면 오늘 10시 30분 이전에 애플이 조금이라도 쌀 때 애플 20% 매수해서 애플 20%를 40%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애플 40%, 달러 60% 그래서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매수하는 말뚝박기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V자 반등 리볼런싱은 172.91달러가 넘어가면 달러 60% 전량 매수해서 애플을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세 구간 하락인 159.26달러 아래로 떨어지면 60% 매도 후 말뚝박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매수를 했는데 다시 떨어지기 시작한다 라고 했을 때는 여기 밑으로 떨어졌을 때 159.26달러 밑으로 떨어졌을 때는 60% 매도 후에 다시 50%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시면 됩니다. 10%를 더 들어가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이브리드 전략입니다. 두 가지 전략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1번 전략 원래 하이브리드 전략이 맞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금리 인상 시기가 아직 아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이제 하이브리드 전략을 쓸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결론은 이제 메인 전략은 1번 전략입니다. 1번 전략인 마이너스 50% 전략을 고수로 합니다. 5% 떨어질 때마다 10%씩 매수해서 말뚝받기를 하는데요. 그러다가 만약에 V자 반등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원래는 182.01에서 이제 나머지 80%가 다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 두 번째 전략을 하이브리드 쓴다면 172.91에서 다 들어가는 것이죠. 80%를 그래서 애플 100%를 만듭니다. 그래도 존버보다 수익률 좋고 평당가 낮습니다. 이후 만약에 세 구간 하락 지점인 154.71 달러 밑으로 떨어지면 그때는 애플 70%를 팔아서 달러 70%를 확보한 후 1번 전략을 쓰면 됩니다. 즉 5% 떨어질 때마다 10% 매수하면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전략이 나온 것은 애매하게 마이너스 3%의 한 달 플러스 1일 구간과 첫 번째 금리 인상 시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무조건 매뉴얼을 따라라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게 15, 16일 지금 FOMC 회의 기간과 마이너스 3% 구간이 지금 포함이 되어 가지고 애매하게 가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가 만약에 지난다면 결과에 따라서 좋은 결과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1번 또는 2번 전략으로 매뉴얼을 확정 지을 것입니다. 본인의 성향에 따라 확실하게 판단하고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판단은 자신이 했으니 후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소한 평당가에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애플이 아닌 로블록스, 페이스북, 비트코인 등에 투자했다면 전고점 대비 40에서 50% 마이너스입니다. 애플은 그래봐야 전고점 대비 10% 마이너스 아닙니까? 지금은 10% 마이너스도 아니죠. 세계 1등 주식인 애플을 선택했기에 정말 선방했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말뚝을 박는 것입니다. 그러다 반등이 시작되면 V자 반등 리밸런싱을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J.D.V자원구소 다음 카페를 참조하시거나 동영상 밑에 리밸런싱 말투바퀴 댓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해야 합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자신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려면 머리를 쓰지 말고 머리를 쓰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맙시다. 오늘은 나스닥 3.59% 상승 대응 3가지 옵션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V자원구소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